미니멀 캠핑을 즐기는 소정씨는 오랜만에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프라이팬이라 잘 눌러보긴 했지만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소정씨. 결국 소정씨는 손 써볼 틈도 없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스테인레이스와 티타늄은 고급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토큰벵 폰마운트 사용했을 때는 흠집이 나서 장기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제로그램 21 비스트로 수저세트와 같이 하단부가 나무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거 뒷감고 아니야? 아닙니다. 대놓고 앞감고입니다. 누구세요? 튼튼하다. 우주선 소재의 티타늄. 뒤털 같은 가벼움. 내부 좌석으로 차! 겸사진 곳에서도 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형되지 않는 흙단나무! 30년을 썼는데도 멀쩡해. 제로그램 21 비스트로 수저세트. 이름이 뭐라고요? 제로그램 21 비스트로 수저세트. 안녕! go!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